경동인베스트가 티타늄 관련 소식으로 급등 중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오던 모멘텀인데 최근 공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동인베스트가 3월 21일 상한가를 갖고 3월 22일에도 20% 이상 급등했는데요. 최근에 별로 거래가 없으면서 우하향하면서 121선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후에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데 2022년 10월 20일에 서울경제신문이 경동인베스트의 자회사 경동이 티타늄 광물 개발 조항권을 확보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 규모가 415조원 규모라고 했는데요. 당시 한국거래소가 경동인베스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했거든요. 조회공시 결과 미확정이라고 답변을 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재공시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미확정이라고 같은 내용을 되풀이했는데 지난 3월 22일 날 새로운 내용의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공시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자회사인 경동이 지난해 태백에서 티타늄 광채를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시출을 통해서 확인된 매장 추적량이 6400만 톤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추가로 시출을 하면서 추적 매장량을 산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동이 확보하게 되는 티타늄의 매장량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티타늄은 2차전지나 항공우주산업, 의료소재, 화장품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핵심 강물 중에 하나거든요. 국내에서 경제성 있게 채굴할 수가 있다면 상당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